됐습니다. 됐습니다. 어우 기울어졌나? 빨리 또 부서지려고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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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부 8덩이네요 다 묶을 것까지는 없고 뒤쪽에 한 3개만 묶으면 아 욕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을 잘 하나 안하나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키나 안지키나 두 눈 부릇뜨고 쳐다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은근 많더라구요 그래서 과와를 최대한 묶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요 며칠에 계속 비가 오더니만 오늘은 햇빛이 쨍쨍이네요 과와를 묶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뵙겠습니다 잘 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 3개만 묶으려다가 하나 더 묶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뇌시착이라고 했는데 일단 가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서 바로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와요. 와요. 하차기가 이천 설성년에 있는 마을전문동물병원이래요. 박목장 이렇게 서있는데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말병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강아지병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알아요.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말병원은 어떻게 생겼는지 통 모르겠어요. 고속도로 이용 안하고 그냥 국도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삼사로 하고 쭉 가다가 안성 남한성 아이씨 앞으로 해서 쭉 가다가 아무튼 가면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 3시쯤 도착할 것 같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네요. 도착하면 바로 하차를 해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잘못 왔다. 잘못 왔어. 아 저기서 좌회전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야 가자 하차지에 거의 다 왔는데요. 1.5km 가면 하차지가 나오네요. 아 여기 목장이 많이 있네. 몰랐어요. 설성면 많이 다니긴 했는데 목장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하하하 저 사람들이 담당자인가 보네? 저 사람들이 담당자인가 보네? 여기야? 아 저기가 많네요. 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 어려운데 하하하 하아아 하하하 하하하 길이 넓지도 않고 그렇네요 아... 이거를 좀 가겠어요 전에도 이러다가 이거 부러져가지고 새로 한거에요 그냥...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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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좀 나와서 좀 나와 아주 심쎄 아 ㅈㄷ 그냥 뺐어야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본다고 들어가다가 예 일단 여기서 이 상태로 몇 개만 내리기도 했어요 아 속상하다 차들 아 당 쪽으로 아주 길막고 아주 아 차고 reel 예 그러므로 그러면 그래들 카드만듬 크레인 응? 응 아 그래 그래 3시만요 그러면 나무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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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닿죠? 안 닿아요? 안 닿아요 차 못 가나요? 못가요? 네 한번 보내보세요 아 가야 되는데 일단 차만 가면 아 충분히 가겠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차들만 타고야 하면 아무 문제 없어야 돼 아이씨 차들이 못 가가지고 아 차들 가세요 네 죄송해요 아이씨 뭐야 이게 살 부드럽고 아 나 진짜 됐어 아이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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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더 못가죠? 공구통 공구통 지금 상태도 안좋고 사이드 프로텍터도 이거 새로 한건데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빨리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차들이 네 죄송해요 일단 차들만 보내면 되요 일단 아 아 아 그래도 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네요 짜증낼만도 한데 다들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아 매놀 매놀 싣고 오셨네 아 저분도 매놀을 싣고 오셨네 보니까 매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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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일단 괜찮네 괜찮네 아 불안하다 아 아 아 아 공구통 다 망가졌어 아 공구통 다 망가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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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구권 올려야 되겠네 길을 밀어볼까요 아니 아니 저가 한번 해보고요 아 반대네 안 돼 아 아 결국 안 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포크레인이 밀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아 일단 제 불찰이였어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 일단 저는 배가 달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예전에 몇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좀 비포장도로고 어 길이 좁고 그 생각만 했는데 아 아 배가 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요 그게 오늘의 페인이었습니다 아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차들이 불편함을 겪었죠 그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불편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소중한 시간 빼서 먹어서 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 매너를 싣으면 가끔 이렇게 고생을 하더라구요 예전에도 매너를 싣고 서산을 갔는데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지금 후진으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런거잖아요 그때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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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때도 배가 닿았어요 배가 닿아가지고 완전 옆에 사이드 프로텍터 다 부서지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네 아 몇 번 경험을 했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 아직 그게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아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사고를 치는 거죠 제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어요 아 왜 배가 닿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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